딴딴딴딴딴딴 안녕하세요 애니멀 앤드 해수인TV의 애니멀 해수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동물 TOP3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고고 첫 번째 저희 집에 마리모 이름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아주 아주 귀여워요 치즈형에 밥은 줬고요 이쪽이 왜 이러지? 아 어쨌든 돌돌이 썩어가고 있는 썩은 거 아니에요? 뭐 그러지? 어쨌든 치즈형입니다 그 다음 짜잔 물고기 애니멀입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여기에 진주하고 진주요 진주요 얘가 저기 위에 있다 여기 꽃 꽃 꽃 꽃 저기 위에 보이는 진주 어 저기 초면이 초면이 살짝 하얀색에 진주고요 얘가 햇림이 얘가 네온이 여기 네온이 여기 네온 밑에는 네네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쪽에 빨간색이 보이세요 여기 여기 얘는 단풍입니다 그리고 보미야 여기 얘가 보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라떼 라고 나비 위파입니다 자 이제 아기들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풍선 멀리 아기들입니다 와우 여기 위에 좀 찍어주시겠어요 여기 여기 아기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귀엽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햄찌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연희입니다 똑똑똑 깨우지않고 노크레이에서 안 일어나면 되는건가 알겠습니다 저는 연희입니다 어 연희 연희가 나왔습니다 낯선 커뮬라드 코멘 얘는 정글에 의한 햅스터입니다 자 타니 여기 타니 뮤즌트 타니는 손에 올릴 수 있습니다 얘도 정글리안 햄스터이구요 앙콧입니다 둘 다 얘가 언니에요 안녕하세요 귀엽죠 안녕하세요 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저희집에 있는 물고기가 동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봅시다 거꾸로 가볼까요 햄스터 니네는 해시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해시는 거의 매일 먹고요 거의 거의 매일 먹고요 잘 놀아요 밤에만 그리고 아침에 또 놀긴 해요 저희 할머니 연희 연희 연희야 포션이라 뽀뽀뽀 낯선 카메라 등장에 어쩔지 몰라서 들어간 연희였습니다 그 다음은 물고기 물고기 저희 물고기 재료입니다 이게 나비비파이 먹이인데 아니 일반 얘네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나비비파이 먹이 그리고 이것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물고기 물청결제입니다 긍정아가 좋아하는 밥부터 고피 나비 밥 비파 비파 알겠습니다 애기들은 이거를 갈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 뜰채 여기 집게 밥 줄 때 쓰는 이거는 모르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모 마리모 시즈 마리모 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짜잔 마리모 밥을 먹지 이것은 액체예요 아주 작습니다 짜잔 짜잔 아주 작습니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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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딸랑딸랑 뽀뽀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헬스 동물 다음에도 헬스 동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